애들한테 이런 거 씌워주니까 애들이 태도가 달라지더라 근데 진레고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사실은 진리할 거 아잖아요 그래서 MBTI 공사를 하면 선생님들이 아이가 많게 있어요 이가 많게 있어요 아이가 학교도 그런 거 아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의 적극적인 우리 애들을 심부러 하지 근데 걔네들한테 자꾸 지가 빨리는 거야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정말 정말 정지말자로 달려와가지고 군매도 근데 선생님이 선생님이 할 말할 필요가 없어 저런 소송을 너희들이 해라 제가 영국에 대해서 마음아 저들에게 지하를 허허 없으십니다 그럴 때 아니하시면 머지않아 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하를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제가 할 기회를 활발한 움직임의 기회를 주시기 좋겠다 그런 의미로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상품을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